당구박사의 제품을 전자책이든 스마트폰 앱이든 이런걸 사시면 저한테 게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라이브 한다는 조건으로 이것만 해도 어려운거죠. 쉽진 않은거에요. 게임 칠까요 이제? 어우 잘 치신다. 이상하게 들어갔어요. 제대로 들어갔어요. 청구 잘 치거든요. 부드럽게 잘 치시네요. 이런 조건으로 당구를 처음 쳐봤어요. 이런 조건에 당구를 처음 쳐봤어요. 그럼 어떤 조건에서 치세요 그러면? 역시 고수스러워서 너무 잘 빠졌어요. 아 이 사이로 빠졌어요? 고수스러워서 베 mies Butcher 진중 의미 하 galaxies 하 요 아들이 하 고수스러워 다행이네요. 4구 잘 못 쳐요? 저는 모이면 집중력이 갑자기 떨어져요 모이면 제가 평소에 4구를 잘 안 쳐요 다행이네 망신당하는 거 아니네 이렇게 계속 모으잖아요 망신당할까봐 걱정했는데 치는 거 보면 아니죠 이렇게 지금 끌어모으니 지금 다행히 3타 10개 11개 지금 오늘은 모치는 날 같지가 않은데 그러게요 이러지 않는데 이상하네 지금 이제 깨진 거 같은데 그러네요 오 맞았습니다 안철도 하더라도 완전히 몸에 대인 건데 이거는 3구 타입이 좋지 말하는 거 다 나가요? 네 어차피 강... 이거 모으니 모으니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렇게 안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 아... 아... 죄송합니다 사기천국이요? 근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옛날에 한일 월드컵 일본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가면 일본 사람 상대로 거기 가서 사기 처먹고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현지인들한테는 사기 못 치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민족성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놈들도 다 그래요 가면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... 이렇게 말... 역시 말하면서... 어... 이야... 어... 이거는 못 쳐도 잘 쳤어 이거 아... 어... 들어갔다 어... 죽었어 이야... 이렇게... 야... 참나 요즘... 약먹고 있어 어쩌고 술 마실 수가 없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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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lly... 너희나 줬습니다 uzu 언니가 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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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의 왼쪽 회전중을 짓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제가 지금은 담배를 끊었는데 그때만 해도 담배를 폈거든요. 캐스타마이루도 있죠. 캐스타마이루도 노란색.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는 외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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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만나요. 이렇게 해서 만나요. 그 놈이 나오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후 와 그게 또 그렇게 죽은 오우 들어가야겠네 고수들이 치고나서 뒤가 한국의 이 작가에 가면 애들이 학원 만나서 부르는 게 있잖아 거기 이 작가에는 300엔, 500엔, 여러 아저씨를 시키잖아요 여기는 한 방에 3만 원 뭐 그렇죠 4만 원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 거하게 시키죠 하나만 시키면 끝나요 회에 들어갔다가 조금씩 조금 펴잖아요 뭐 광어도 먹고 뭐 그렇죠 분어도 먹어보고 뭐 다꼬와사비, 샤케 뭐 이런 거 좋아했어요 2사람씩 더 많아 2사람씩 더 많아 2사람씩 더 많아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 10개 남았어요 4사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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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사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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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난 거기다가 초밥 먹는 정도는 한 5년 걸렸어. 못 먹겠어. 처음에는 이런 거 힘들지 않죠. 아 그럼? 6개 남았어요? 끝났어. 아 이거 6개 칠 수 있을까 모르겠네. 단칼에 끝나고 그러면 쿠셔까지 다 나오는데 제가 모여있는 공을 잘 연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못 쳐요. 잘 다 나오고 다 나오고 다 나오고 다 나오고 다 나오고 잘 나오고 잘 reun 볼 때 아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